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아무리 사실이라도 그 사실에 마음을 문을 닫고 눈을 감아버리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열의를 가질 때 비로소 사실이 사실이 됩니다. 지금 한국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기막힌 일은 사실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대한 움직임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거짓을 거짓으로 합법을 합법으로 불법을 불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도대체 인간들이 사회를 이루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법이 발생했는데도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불법을 불법이 아니라고 하고 불법을 합법이라고 그렇게 우기면 그 사회가 지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래의 가장 놀라운 소식 가운데 하나는 바로 4.15 총선에서 그렇게 심하게 당한 김기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와 권영시의 선거대책위원장이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선 그런 뜻밖의 일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그들이 다른 사람 선거가 아니고 자기 선거에서 어떻게 사전투표 조작으로 크게 당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15 총선에서 용산구에 당선된 권영세 후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권영세 후보는 거의 떨어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 자료는 박동 H님이 제공하신 거고 이것을 제가 2020년도 5월 20일 날 공병호 TV에서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제목은 조작 증거를 찾아냈다. 용산구 사례입니다. 붉은색을 보시게 되면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 강태웅 후보가 43.10% 미래통합당 권영세 후보가 50.90%를 득표했습니다. 이 정도면 당일 투표에서 미래통합당의 권영세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을 뜻합니다. 두 후보 사이의 당일 후보 득표율 차이는 마이너스 13.80%니까 미래통합당의 권영세 후보가 13.80%나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통계학의 가장 근본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 즉 표본집단의 표본수가 커지게 되면 표집, 표본집단은 모집단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다. 이것이 바로 대수의 법칙입니다. 모집단을 여기서 이제 당일 투표로 보고 표본집단을 사전투표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없었던 경우라면 양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득표율을 격차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일 투표에서 13.80%가 나왔는데 최대한 볼 때 16.8%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표본오차를 1에서 3% 정도가 나오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당일 투표에서 권영세 후보가 13.8%로 앞서 쓰면 사전투표에서도 13.8%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3% 정도의 13.8% 중심으로 해가지고 권영세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사전투표에서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경악할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사전투표에서 놀랍게도 민주당의 강태웅 후보가 58%를 득표합니다. 미래통합당의 권영세 후보가 42%를 답합니다. 한마디로 당일 투표에서 압승했던 미래통합당의 권영세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대패하고 맙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고 뭡니까? 당일 투표에서 대패했던 민주당의 강태웅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16%로 승리를 거듭니다. 당일 투표에서 13.8% 차이로 대패했던 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16%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선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도와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권영세 지역구인 용산구에서 당일 투표에서 대승했던 13.8%로 상대방을 눌렸던 권영세 후보는 대규모 사전투표 조작에도 불구하고 불과 0.8% 아슬아슬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거의 떨어질 뻔한 겁니다. 아차했으면 권영세 후보는 패배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참담한 선거를 치르고서도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것이 바로 1959년생 서울대법대 출신 사법고시 출신 4선 5선 위원이 바로 권영세 의원입니다. 0.8%로 이긴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13.8%로 압승했던 권영세 후보가 사전투표 조작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뭡니까 사전투표에서는 대표를 하게 됩니다. 0.8%로 아슬아슬하게 그냥 권영세 후보가 이긴 겁니다. 4.15 총선에 비해서 3구 대선은 조작이 아주 쉽습니다. 전국이 단일 지역구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권영세 의원의 각성과 반성을 깊게 촉구합니다. 전 노르웨이 대사를 지냈던 이병화 님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권영세 의원님 4.15 총선 대 사전투표에서 16% 차이로 적고 당일 투표에서는 13.8% 차이로 이김으로써 조작을 극복하고 당선되셨습니다. 이 조작을 직접 경험하고도 3구 대선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노르웨이 전 대사를 지냈던 이병화 님이 참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화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는 더욱더 놀라 나자빠질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줍니다. 현직 울산시장이었던 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 김기현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인 송출호 후보가 맞섰습니다. 현재 송출호 후보는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사건으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울산시장 지방선거 결과입니다. 사전투표에서는 송출호 후보가 21.1%로 이겼습니다. 당일투표에서는 7.49%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당일투표의 7.49%로 이겼으면 사전투표에서 10% 이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차범위가 1에서 3%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은 의욕이 아니고 그냥 일어난 그냥 역사적 사실인 겁니다. 푸른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투표의 송출호 후보가 53.74%를 득표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46.25%를 득표했습니다. 양 후보 격차는 7.49%로 송출호 후보가 이겼습니다. 통계학의 기본인 대수의 법칙 표본집단의 표본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본집단은 모집단과 그대로 특성을 공유해야 된다. 이와 같은 그런 통계학의 그런 법칙을 따르면 당일투표를 모집단으로 사전투표를 표본집단으로 한번 가정해보겠습니다. 당일투표에서 두 후보의 격차가 7.49%가 나왔다면 정상적으로 사전투표가 치료지게 되면 조작이 없이 치료지게 되면 그 격차는 7.49%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3% 정도입니다. 최대한 잡더라도 3%를 잡더라도 10.49%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송출호 후보가 당일투표에서 7.49%를 이겼으면 아주 최대치를 잡더라도 송출호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10.49%를 넘어서서 승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21.1%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통계학을 다시 쓰지 않으면 사전투표 조작이 심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통계적으로 아무리 크게 잡아도 10.49%가 최대치입니다. 이것도 크게 본 겁니다. 왜냐하면 당일투표 집단이 35만이고 사전투표 집단이 18만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울산 시민들은 비슷한 양 후보에 대한 득표율을 보였어야 되는 겁니다. 2018년 6월 13일 울산 지방선거는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통계학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당하고서도 사전투표 독렬하는 것은 정말 김기현 원내대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후보가 모두 1959년생이고 서울북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 어려운 사법고시를 다 통과한 분들입니다. 당대로 따지게 되면 공부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도 아마 당시나 수학정석을 다 공부했을 겁니다. 고3 수학정석에 나오는 기본 개념조차 이해를 못하고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서니 실로 놀라울 뿐입니다. 아직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 독려 대열에 공식적으로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윤 후보가 사전투표 독려를 공식화하면 윤 후보의 배는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억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과장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거짓말을 하늘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과학적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주장을 서울 선관위에게 수사권을 활용해서 사전투표 거부 당일투표 독려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통계약을 다시 쓸 수 있으면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들 사실 앞에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조작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버렸는지 때로는 참 한심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사실이 사실로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을 거짓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불법을 불법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그 사회가 어떻게 앞으로 지탱될 수가 있겠습니까? 통계약을 다시 써야 될 정도의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그래도 대법관들은 계속 깔아뭉개고 있는 겁니다. 딱 한 장이죠. 사전투표의 좌우 여백이 그렇게 왜 다릅니까? 프린트해야 될 것을 인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사전투표 의혹입니까? 그건 아니죠. 사전투표가 일어난 겁니다. 대규모로. 그건 의혹이 아닙니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문제 삼으면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나는 사실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Build on your strength라는 그런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 위에 인생을 세워라. Build on your fact입니다. 사실 위에 인생을 세워야 되지 거짓 위에 인생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서 참 참담합니다. 이렇게 거짓이 성행할 수 있을까? 많이 배운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대법관들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법관들입니까? 대법관들이라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앞으로 얼마나 잘 살지 한번 두고 보죠. 인생은 길고 숨길 수 있는 것은 참 제한적이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이름이 소비자의 공병호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Schools